어마어마한 사랑이 느껴지는데요? 네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? 비스트 비스트 엄청 좋아하나봐요 네 좋아한지 얼마나 됐어요? 11살 때부터 6년이요 그러면 지금 오빠들이 복을 쓸 수도 있잖아요 오빠한테 영상편지 한번 남겨볼까요? 네요 저 그 뭐지 8월 20날 첫 콘 갔었는데 그런데 봤는데 아니 뭐지 두준이 오빠가 그 부채를 엽사 부채를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콕 찍으면서 웃으면서 해 줬는데 제가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고요 사랑해요 눈물까지 지금 흘리고 있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오빠가 이 영상을 본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?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봤다고 이렇게 표현은 어렵죠 뭐 해주기는 그죠? 표현해 줄 수 있나? 어 민재야 안녕하세요 민재야 안녕하세요 민재야 안녕하세요 민재야 안녕하세요 민재야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골든들을 도전한다고요 오늘 다 왔습니다 11살 또 지금까지 매년 콘서트여서 완전히 공감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민재 같은 약간 힘이 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기분이 주는 것 같아요 네 김민재 파이팅하고 여러분 열심히 해서 고생을 놓고 1, 2, 3, 4 파이팅! 어떡해 아 김민재 오빠 너무 감동이고요 너무 멋있고 계속 군대 갔다 와도 기다릴 거고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요